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들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폭등했다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가 고점에서 조금 내려와서 최근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품목별로 밀이나 옥수수나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우리가 밀, 옥수수, 콩 그렇죠? 다 해두고 이런 게 제일 큰 거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사료용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용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재분용이랑 사료용으로 쓰고 있고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을 짜기 위한 착용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곡물 가격 흐름을 보면 우리가 4월달 일대에 가장 많이 뜨었던 부분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는 9년 6개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었고 비리나 우리 대두유, 콩 기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도정을 받아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국제 국물 수급에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가 팝류 문제라든지 인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그러한 국가들 중에 식량에 대한 부분의 안보 문제. 그다음에 식량 위기에 대한 자국의 식량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빚장을 걸어잠 그러한 조치들이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국제 국물 수급에 계속해서 인양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물류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인을 침공하면서 또 그게 더 확대 증폭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생산이나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미 있는 재고도 항구가 봉쇄돼서는 유통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절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빵 바구니 할 정도로 유럽 시장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밀 같은 경우에도 세계 교육량, 세계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그다음에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선, 그다음에 해바르시유 같은 경우는 40 몇 프로까지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의 수출길이 막기다 보니까 공급을 받는 시장, 공급을 받아야 되는 수요국의 입장에서는 공급이 두질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고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의 그런 무료 급식 문제에다가 31명이 압사할 정도로 지금 식량난의 위급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봉쇄를 풀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의 침공을 해서 막혀 있던 그런 흑해 항로를 특이와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2012년도에 중동의 봄이 일어났을 때, 민주화 시기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에도 아마 식량 가격 폭등도 하나의 원인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폭등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몇 달 지나가면 새로운 수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산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료의 가격 폭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비료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비료 지방적인 농업을 하는 부분이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을 잘 못 신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산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되다 보면 또 생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남미는 계속해서 지금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덥잖아요. 그만큼 세계가 폭염에 빠져 있고 프랑스, 독일, 다 파키스탄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이러한 폭염과 홍수 사태. 이러한 이상기온 현상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마 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지금 수출 못하는 물량이 2,100만 톤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을 수출 못하고 계속 쌓여있다 보면 새로 수확을 해도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 다 길거리에 그냥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 이렇게 썩어 나자빠져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뭐 미리에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한 3, 40% 이상. 특히 크게 볼 때는 절반 이상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시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종자 시장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냥 퍼펙터 스톰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면 사람이 나쁜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 일으켜서 모든 사람도 힘들게 하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보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료 업체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료로 곡물을 수입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사료 업체의 주가가 폭등한다. 그 일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곡물 시장에서의 그러한 테마주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곡물을 공급하는 회사들. 곡물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기업들은 큰 수익을 본 거죠. 그건 그렇죠. 다만 우리는 그 경우가 아니라 반대의 입장이고 수요를 받는 입장이고 우리가 해외 달러를 주고 곡물을 사와야 하는 시장인데 그만큼 원가 부담이 큰 거죠. 지금 시장에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면 분명히 원가 부담에 곡물 기업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판가를 증가해서 결국은 소비자의 몫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치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특히 식음료주 그다음에 사료주들이 폭등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펀더멘탈이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좀 그렇게 봤을 때 펀더멘탈 수급적인 분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지 않는 시장이지만. 항상 그렇다시피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거품이 끼어 있고 얘는 버벌이 시장을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곡물 시장의 전반적으로 그러한 버벌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 곡물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에그 스카우트의 김민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곡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